1등 하고 싶습니다. 꼭 우승할 겁니다. 제 목표는 대우승입니다. 노래를 저보다 사실 더 잘하시네요. 살 때는 맨날 죽고 싶었거든요. 정말 힘들거든요 그 상황이. 살아생전에 들려드리지 못한 게 어디서나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. 1등 하고 싶습니다. 꼭 우승할 겁니다. 제 목표는 대우승입니다. 노래를 저보다 사실 더 잘하시네요. 살 때는 맨날 죽고 싶었거든요. 정말 힘들거든요 그 상황이. 살아생전에 들려드리지 못한 게 어디서나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용서가 되었죠. 그래서 Если 그런 책을 가진 것 같습니다. 알아내드려요.